어 자 2020년 1차 경찰학 해설을 시작합니다 자 일단 문제 풀기 전에 전체적인 그 그 어떤 틀을 잡아야 되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2022년부터 이제 시험 과목 개편 되죠 그래서 경찰학이 40문제 나오는데 40문제 자 중에서 음 행정법이 15문제 행정법이 15문제 행정학이 5문제 나와요 그러고 이제 나머지 총 이제 이게 행 다 총론 인데요 지금 우리 편제로 치면요 지금까지는 총론 보통 10문제 강론 10문제인데 지금이 총론이 13문제 나왔어요 3분 2 나왔죠 강론이 이제 7문제 나왔는데 자 이유가 있어요 지금 패턴이 이런거요 지금 이제 2022년도에는 이제 어 지금대로 총론이 거의 3분 2 한 70% 나오고요 강론이 30% 입니다 강론 제가 총론 안에 이제 뭐냐면 외국 경찰사가 이제 한두 문제 나올 거에요 이거 골 때리에요 이거 이거 내 눈은 이해가 안되는 남편 안에 그 다음에 뭐 행정법 행정학 기준 이래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걸 이제 계속 이제 반영하는 것 같아요 일단 거기에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어 처음 보는 지문 나옵니다 처음 보는 지문은 저도 처음 보고요 학생도 처음 봐요 그러면 그날 가서 선택 지문을 자세히 읽었다 보면은 진짜로 집중해서 보면요 7 80%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종종 나옵니다 쫄지 말고 그리고 정 모르는 거 찍어야 되겠지 그리고 그런 문제 틀린다고 해서 합격권에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부했는 부분을 될 수 있으면 한 개라도 덜 틀려놓으면 결국은 합격권 가는데 자 그리고 이제 경찰학도 점점 이제는 뭔가 큰 틀을 잡고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설을 하도록 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진짜 쉬운 건데 이제 개수 문제 나와서 학생들 조금 당황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기억 자 형식적이 언제나 실질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실질적이 또 형식적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기준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림 생활의 그림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 뜻이고요 맞고요 니어는 실질은 사회 공안 진료고 우리가 질서 유지고 권력적 맞죠 그리고 소극 목적 다 맞습니다 디것 바뀌었죠 실질이 사회 목적이고 작용이고 형식적 의미 경찰이 조직입니다 일단 이거 틀렸고요 리얼 자 실질적 의미 경찰은 학문상으로 정립되었습니다 실무상 정립된 게 형식적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 행정법 독일 맞고요 미엄 우리 경찰관 직무집병법 2조가 경찰관의 직무법이고 그리고 경찰동함 직무집병법 이때 경찰은 현직 경찰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 의미 경찰 개념에 해당합니다 이거 다 기본 수업 했고요 이거 틀렸다 하면 제가 할 말 없는 거예요 개수 문제 나아가서 조금 그렇지만 이거는 1년 공부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90% 이상이 정답을 해야 됩니다 이거 틀렸다 하면 제가 진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옳은 거니까 이제 3번이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외국 경찰서 문제인데 우리 경찰에게서 외국 경찰서 문제가 2008년까지 나왔어요 2009년부터 왜 안 나왔냐면요 문제가 공개됐거든요 문제 공개되니까 외국 경찰서를 전공해 있는 우리나라 교수들이 한 명도 없어요 야 우리나라도 지금 경찰 조직이 좌우 좌우 바뀌는데 외국 내 우리나라 바뀐 거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도 모릅니다 내가 내봤자 괜히 오류에 빠질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안 냈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좀 알겠다는데 깊이 있긴 안 나오지만 나오는데 자 이러봐요 제가 시험치기 이틀 전에 제가 이제 족집게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한 20개 정도를 내가 추려줬어요 누구나 다 예상하는 거 형식적 실질적 경찰위원회 집시법 이 단순 이런 거 찍어주면 안 되지 그거 찍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두 개를 찍어줬어요 두 개 맞췄어요 자 국가경찰 자치경찰을 한 번 더 물을 것이다 3번인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우리 5번인가 한국경찰사에 보면 이중규 목표소장하고 안병하 이쪽 부분 내가 한 번 더 정리하라고 해서 내가 자료까지 올려줘요 자료까지 여러분들은 잘 안 보죠 밴드 안 들어오잖아 밴드 자 봐봐 이게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여러분 자 이러면 봐 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면 될수록 그 권력 기관은 권력을 함부로 행사 안 하겠죠 그럼 이 되나 그러면 국민을 상대로 인권 침해가 점점 줄겠죠 그럼 이 되나 지금 하는 말이 아니 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데 권력을 함부로 행사 안 하는데 국민들 인권의 침해가 더 많이 되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해되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자 그러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걸 추구합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자 민주적 야 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데 그럼 조직의 힘이 비대하면 비대할수록 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자 칼빼 드는 게 뭐야 검찰개혁하는 이유 알겠나 권력이 너무 막강하니까 근마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다 나와야 돼 그러면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 국가경찰은 우리가 상명하부관계고 자치경찰은 뭡니까 그 자 경찰계획하면서 동시에 그러면 경찰의 수사건이 넘어가죠 그럼 경찰도 힘이 커지잖아요 그럼 경찰도 그러면 힘이 그럼 검찰 힘을 빼는 대신에 경찰이 힘이 커졌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잖아요 그럼 경찰도 힘을 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국가경찰 자치경찰을 쪼개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한 통 속에 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쪼개가지고 자치경찰은 너는 이런 일을 이런 일만 하라 그러니까 권한을 이렇게 서로 분배해 버리니까 조직이 뭡니까 역할분담 되니까 한 놈이 한 조직이 다 하는 것보다는 약간 권력이 쪼개진단 말이야 지금 그런 큰 맥락이라니까요 지금 그러면 이제 국가경찰 자치경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그 강론에 가보면 전통적 경찰활동하고 지역사회경찰동이죠 그죠 그 지역사회경찰동 그 지역사회경찰동 경찰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범죄 예방하라 말이야 그럼 지역경찰한테 뭡니까 자 그럼 거기다 보면 전통적 지역사회경찰동 전통적은 권력이 권력이 집중 이게 뭐가 권한이 지역경찰 경찰한테 분산 분산 집중 국가경찰은 상명하복 당연히 중앙집권 집권 자치는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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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 큰 맥락 나오나 맥락 나오나 조직이 조직의 힘이 커진 걸 방지해야 되지 그러면은 이거보다는 이쪽이 맞잖아요 분권을 시켜야 되는 거고 이거보다는 이게 맞잖아요 이쪽 관점에서 문제 푸는 거야 지금 문제를 그 다음 야 시대적 흐름이 야 범 우리 경찰이 범죄 그 범인 검거가 즉 범인 검거가 더 중요해요 범죄 예방이 더 중요해요 어 예방이잖아 범인 백날 백명 잡으면 죽은 놈이 안 살잖아요 이런 게 큰 틀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진압보다는 예방으로 가야 돼요 이걸 물을 거다 이걸 문단 말이야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저야 옛날에 10년 전에 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머리 타려고 처음 봤잖아요 로버트 필리 이 새끼가 영국 놈지 어떻게 알아 그럼 나왔어 나왔어 아 씨앗 모르겠다 이 씨앗 죽으면 안 되는 거지 이런 거 보란 말이야 그러면 적절한 거 경찰의 기본적인 무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이 말은 뭐고 사후 통제죠 진압이죠 그걸 안 본단 말이야 애들은 왜 야야 왜 출제 여인이 수많은 외국 아시아들 중에서 왜 로버트 피를 끄집낸겠노 느낌 안 옵니까 지금 이 큰 명락에서 쭉 나가는 거야 진압보다는 예방이라고 하는 걸 묻고 싶단 말이야 근데 외국 경찰서 이상한 거 내놓으면 욕 박아져 넘기 때문에 그것도 간단하게 내놓은 거야 느낌 압니까 지금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물론 이거 틀려도 돼요 이거 틀렸다니까 시험 불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맞추면 고득점 합격하는 거야 그럼 2, 3, 4를 어떻게 알아 너가 솔직히 어떻게 알아 이걸 자 이건 뒤에 헤들보면 알고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건 쉽죠 이건 이거 틀린다는 인간들은 시험 때를 채 알아 그래서 기억은 자 주민들 지지 받는 게 무슨 국가이냐 자치경찰이고 그 다음에 미음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은 것은 자치경찰이죠 이거 틀린다는 때를 채워야 되고 자 4번 또 부패 이거는 뭐 맨날 나오는 거야 여기가 자 기억은 보니까 뭐고 구조 원인 가설이고 그죠 자 니은 일일이 참견하는 게 뭐야 야야 남들이 참견하면 엄청 바쁘죠 그죠 우리가 영어로 뭐고 비집 바디니스가 이게 일일이 참견하는 게 너무 바쁘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디겟 작은 호위가 나중에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뭐고 미끄러운 그래서 이어질 수 있게 되면 뭐고 야들은 작은 호위를 받지 말아 이 말이야 이게 미끄러운 경사로 이루는 자 미음은 도덕적 가치관 붕괴 이게 뭐고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 이게 모랄 해저드 모랄 해저드 도덕적 해이 이것도 뭐 다 맞췄겠지 이거 틀린 사람들 진짜 할 말 없다 자 5번 5번은요 이제 어디까지 물어보냐면요 5번은 1번 다 알잖아 경직법 이제 53년이고 작용법 작용법이면서 뭐 자 여기 보니까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한다는 영미법의 사고를 반영했고요 자 2번이 이제 뭐가 어려우냐면요 우리 그 최규식하고 정종수 이 사람이 무장공비가 청와대로 침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럼 이거 뭐고 나라를 구했죠 이게 호국이야 호국 호국 그 다음에 인본이 뭐에요 인본 인본 또는 인권이 인권이나 인본 같은 건데요 야들이 뭐 인권을 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문화경찰 문화 야들 문화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자자자 봐봐 차일혁 경무관은 그 사람은 이제 빨지산을 토벌했어 그럼 뭐고 무장공비거든 아니 그만두고 공비거든요 그럼 뭐이든 나라 구했죠 호국경찰의 표상이고 그 다음에 또 뭐고 사찰을 불태웠는데 사찰이 뭐고 문화재야 문화재 안태하자 그러면 걔는 뭐고 호국경찰 문화경찰의 표상이고 이제 알겠나 그 다음 암병하하고 3번 봐 3번 3번에 암병하하고 이준규 이 사람은 뭐냐면요 5.18 민주운동 때 정부에서 뭐라 그래 시민들을 강경 진압했는데 그거보다 말하는 건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했죠 야는 인권 인권 경찰이 그건 없지만 인권 이거는 3번에 내용만 묻는 게 알겠나 야는 인권경찰의 표본인 거지 이제 알겠는데 뭔 말인지 2번은 그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4번은 뭐 됐고요 여러분 지금은 거기 이제 내용도 묻지만 이게 인권경찰의 표상인지 야 인권에 인보이나 갔다 하겠나 문화까지인지 아니면 호국인지 자 대부분 호국은 대부분 돼요 자 일단 그렇게 자 그 밑에 밑에 보면 해설 해설 잘 나와 있습니다 해설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책이 없는 것도 지금 등장합니다 이제 이쪽으로 이제 뭔가 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이거 틀릴 사람도 진짜로 시험칠 자격이 없다 자 ㄱ 7명 ㄴ 2명 ㄷ 3년 2년 자 7번 7번의 기억도 뭐 여러분 다 아는가 얘가 부정행위하면 몇 년? 5년 됐죠 자 니언은 니언은 이것도 너무나 너무나 그 그죠 자 총경 이상인데 요거는 해양경찰하고 일반경찰을 같이 묻고 있네요 자 경찰청장은 아 청장 추천받고 자 행안부 장관 제청 그 해양수습 이런거 볼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대통령 임용 그 다음에 다만 총경 중에서 구체적인 거로 전보 휴직 직위제 강등정지 이거는 또 청장이 예외적으로 가져가죠 그 얘기라 맞습니다 자 ㄷ은 뭐냐 하면요 ㄷ이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자 봐요 요거는 보통 특강할 때 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계급정연인데 계급정연인데 총경경정은 3년 범위에 연장할 수 있는데요 이거 이거 다 알잖아 그 다음에 4개가 없다 4개가 없다 4개가 없다는 이념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죠 전시사변일 때 자 2년을 물었던 게 아니고 요번에 뭘 뭐냐 이걸 물었어요 자 연장할 수 있는데 절차를 물었어요 절차 자 경무관 이상 야들죠 야들은 행안부 장관하고 국무총리 자 거기 있죠 행안부 장관하고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 받아서 연장해야 됩니다 자 국무총리 거쳐서 대통령 승인 요거는 국무총리만 거치면 돼요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가 들려나면요 취향감이 아니고 경무관 이상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무관 빼고 총경경정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거쳐서 승인 받으면 돼요 그 절차를 물은 거예요 이 대안은 뭐 맞는지 해설도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8번에 1번 우리 기본 수업 들은 친구들도 내가 이거 설명했죠 기억나죠 임용권 위반받은 소속기관 등은 경감이야 인데 잡아 경감이야 왜 그러노 경감 밑에 경위 밑에 뭐 있냐 경사까지 적어주고 기억나네 이거 요래 요래 했잖아 요래 요래 기억나죠 요게 신규채용 성진임용이야 뭐 들노지 지금 경감경이 맞는데 경사경장이 아니고 경위경사는 성진 경사경장이고 경위경사 무슨 알겠지 나머지는 2, 3, 4는 맞고요 자 9번 9번 옳지 않은 거 자 기억은 뭐냐 하면요 일반적 숙군조항에 숙군조항이 뭐고 권한을 주는 조항 다른 말로 여러분들 근거조항이야 근거 어 자 자 자 봐봐 이거 이거 9번의 기억 설명하는 것도 솔직히 하려고 그러면 최소 20분 20분 이걸 다 할 순 없고요 봐봐 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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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 경찰 임무에 추상적으로 범죄 예방이잖아 범죄 예방을 이제 구체화 구체화시켜야 돼 구체화 그 중 한 개가 뭐 불신건문 불신건문 구체적으로 하는 게 불신건문 아이가 그럼 이 불신건문을 불신건문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줘야 돼 숙군을 줘야 돼 그래야 이 불신건문이 적법한 거야 이렇게 근거나 숙군을 주는 법을 우리가 작용법 근거 숙건법 숙건법 작용 뜻이 뭐라고 작용 행위 행위 작용이 행위 아이가 행위 어 그러면 자 우리 자 우리 경찰의 임무는 범죄 예방 이걸 어디 나와있노 이거는 조직법에 나와있고요 조직법에 그럼 이걸 구체적 행위를 구체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세우는 법이 작용법이야 작용법이 뭐야 이거 지금 경직법 그러면 자 여기 봐 이때 이때 근거를 주는 방법이 근거 숙군 조항 근거 숙군 조항 자 근거 숙군 근거 조항이 형식 원칙적으로 자 봐 봐 경찰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데 조항이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주는 게 좋아요 포괄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주는 게 좋아요 아니 경찰한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주는데 근거를 주는 조항이 포괄적인 게 좋아요 개별적으로 주는 게 좋아요 포괄적 주면 남용하잖아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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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개별적 숙군 조항 숙군 조항 형식이 개별적이면 개별적 근데 이 개별적을 주는 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자 자 봐 봐 법이라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예상해서 적어놓는단 말이야 앞으로 이런 일 생기면 욕을 근거를 하라고 근데 앞으로 생길 일이 수천만 가지인데 그걸 전부 다 일일이 조문을 조문 개별적 조문으로 미리 예상해서 다 적는 건 불가능하지 그건 이대나 그건 왜 그러냐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게 자 자 봐 자 봐 경찰이 출동해서 출동해서 앞에 지금 위반상태 발생해 그럼 경찰권 발동해야 되지 그럼 발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근거 있어 근거 근거조항 막 찾아보니까 무슨 법 몇 조에 나와 있는 거야 개별적 조항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조항에 따라 경찰권 발동하면 되지 되지 그 다음날 또 출동해서 위험을 발생해 그럼 조문을 암만 딥해봐도 개별적 조항이 없는 거야 근거조항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너가 경찰이면 이제 두 가지 선택해야 돼 어 시바 조항이 없네 철수하자 또는 조항이 없지만 어차피 왔는 김에 왔는 김에 왔는 김에 왔는 김에 차선책으로서 개별적 숙군 조항은 없지만 포괄적 조항을 근거로 발동해야 하지 않겠나 두 가지 견해가 생긴단 말이야 철수하자 하는 쪽은 우리가 여기서 알 필요 없어 한번 더 그러면 이게 이게 부족하니까 이제 뭐가 나왔다고 이게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어 개별적 반대가 개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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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괄적이 뭐냐면 야 이 개자 이 개자 틀립니다 위에 개자는 하나 개자고 낱개 개자고 밑에 개자는 모두 개자야 포괄적 개괄적 뜻이 뭐라고 다른 말로 포괄적 일반적이야 개괄적 숙군 조항에 근거해서 이걸 근거로 발동해야 하지 않느냐 인정여부 잠깐만 인정하자는 인정하자는 게 뭐고 왔는 김에 경찰관 발동하자는 게 이거고 부정하면 해야 되노 부정하면은 철수해야 되는 거지 철수 그럼 이해 되나 이때 이제 개별적 숙군 조항으로 내세우는 게 지금 경직법 이조 칠호입니다 이조 칠호 칠호 칠호가 뭐야 공공의 안정과 질숙이자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일반 숙군 조항 부정 부정 부정하는 사람들은 자 봐 봐 인정 긍정하는 사람들은 이 이조 칠호를 개괄적 숙군 조항으로 인정해서 이걸 근거로 경찰관 발동하겠다는 거예요 부정하는 쪽에는 뭐라고 할까요 부정하는 쪽은 경직법 2조가 뭐야 국범범 경치교회공항 이거는 성질상으로 조직법위가 작용법위가 조직규범위야 야들은 야들은 이조 칠호가 조직규범 밖에 안 된다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논하는 지금 조직규범이 아니고 지금 이거 숙군 근거 규범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은 부정하는 견에 따르면 이조 칠호는 직무 범위만을 정한 것으로써 이거는 본질적으로 조직법적 성질 다른 말로 조직규범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근거 규범 숙군 규범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논리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은 뭐가 틀렸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거 틀리면 안 되지 ㄷ은 맞고요 단순 남기고 리얼은 리얼은 자 리얼은 뭐가 틀렸을까요 어 뭐가 틀렸을까요 잘 안 보이죠 리얼은 논쯤 두 개입니다 마지막에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생명 신체 재산 들어가면 안 돼 자 제가 이거 경직법 할 때 이래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생명 신체만 더 가느냐 재산 더 가느냐 이게 이게 둘 다 외우면 안 되지 둘 다 외우면 안 되지 이게 훨씬 적어요 이걸 외워야겠다 이게 더 가는 게 뭐냐면 경찰 장구 무기 그 다음에 대통령 영역에 가보면 총기 그 다음에 가스 발사총 이 네 가지 파트에서는 생명 신체만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파트 하고 있잖아 이거 내 특강 시간을 꼭 합니다 그래서 특강 들은 놈들은 이거 봐야 되는데 또 인간들도 보나 눈이 안 들어 눈이 안 들어 눈이 안 들어 암튼간에 이거 틀렸고요 자 미험은 환수해야 되지 환수 아니 부정한 방법으로 가져간 놈을 돈을 받아야 되지 받을 수 있다가 받아야 되는 거지 환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리언 리얼 미험 세 갠데 개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개수 문제는 뭐고 다 알아야 맞출 수 있는 거야 옛날처럼 뭐 ㄱ ㄷ ㄹ 리얼 또는 오엑서 호기석 하면 이거 뭐고 반만 알아도 맞출 수 있거든요 진정한 박스 형이 아니지 그럼 이건 뭘 의미하노 지금 이제 뭐고 앞으로 2022년부터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박스 형도 이제는 개수로 야 박스 형이 있잖아 박스 형이 옛날 최근처럼 오엑서 호기석 날도 보다 개수 형 나오면요 평균이 팍팍 떨어져요 팍팍 떨어져요 팍팍 떨어져요 알겠나 이렇게 박스 형 다섯 문제인데 그중에서 개수로 내버리면 무조건 다섯 개중 두 세 개니까 15점 떨어져 15점 평균이 팍팍 떨어져 그만큼 압박감이 심한 거야 개수형 됐죠 자 10번 즉시강제 일단 즉시강제도 강제 동감처럼 강제 강제 동감처럼 강제 강제는 권력적 동감치고 자 권력적이기 때문에 행정 쟁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자 이것도 수업장 했습니다 자 여러분 봐봐 즉시강제는 즉시 덜 댑니다 그러면 당하는 놈이 인권침해 소재가 크지 그럼 함부로 하면 되나 안 되나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고 워낙 급하니까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했잖아 분명히 절충설 그래서 거기 영장 필요서는 영장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 말이 아니고 절충설 절충설 틀린 거야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요 즉시강제 시 필요 이상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 책임자 이외의 자에게 유형력 행사 안 되지 이건 뭐냐 뭐냐면 비례성 비례성 이게 이제 우리 즉시강제 조류상 한계로 비례 원칙이 있어요 아니 즉시강제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라고 우리 비례성도 조류야 조류는 불문법이죠 위반하면 위법되지 그 이야기고요 4번은 즉법 동그라미 즉법하면 손실보상 동그라미 그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11번은 저도 처음 봅니다 이거 보면 맞춘 생각보다 많네요 자 한번 보자 저도 이거 있는지도 몰랐다 저도 솔직히 읽어보고 상식적으로 풀어라니까 경찰관이 물리력 사용 시 준수해야 될 기본 원칙 물리력 사용 정도 등을 규정했다 뭐 됐고요 인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자 자 자 봐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 알겠네 이제 인권을 보장하니까 이제 경찰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걸 묻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과하면 인권 침해되잖아요 이 지문을 뜬금없이 내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이게 다 틀리지 않습니다 상위 30% 학생들이 이거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보자 그 다음에 2번 경찰관은 성별 장애 인종 종교 성 정체 성 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물리를 행사하면 안 되잖아 이거 틀리면 누가 있는 거야 도대체 3번 경찰관은 이미 경찰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물리적 사용을 적시적으로 낸다 당연한 거 아이가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솔직히 이거 처음 나와도 자 4번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나 통제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자 그거 줄 거 봐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서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 이 정도는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경찰관을 발동할 게 이 말이야 근데 그거 뭐 써놨는데 제발 이런 놈한테 경찰봉이나 방패 등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를 가격하면 인마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이거 틀린 인간들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진짜로 처음 본다고 쫄지 말고 맞출 수 있잖아요 이거요 상위 30% 학생들은 이 부분 한 7 80% 맞췄을 거에요 하위 70%는 분명히 안다 시험 수업도 안 들었는데 소새끼 말새끼 보는 거 내가 찍어보는 거냐 똑바로 읽지도 않아요 그래가 뭐라 칸 줄 아나 아 경찰에게 요번에도 뭐 안 배운 거 나 어렵다고 해서 하고 늘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핑계대고 야 이거 솔직히 맞출 수 있는 거 아이가 솔직히 어 경찰은 한두 문제는 처음 본 거 나와요 처음 본다고 쫄지 말고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다니까 이런 것까지 맞추면 이제 대학 볼 때는 거의 합격합니다 합격합니다 오히려 의외로 이런 걸 맞추고 또 기본적인 거 틀려 가지고 80% 못 놔도 있더라 내가 봤을 때는 자 됐습니다 이제 해설 내가 장황해서 놨는데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이 자 조직 편성 원리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개청제 조금씩 개청제 요 해설 해설 수정합니다 해설 해설 수정하는데 해설은 해설은 일단 삭제하고 자 뭐가 틀리냐면요 여러분 그 개청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요 자 자 자 개청제는 수직이 수직 수직이지 수직을 다룰 말 한문으로 뭐라 그래 한문으로 수직 뭐라 그래 세로종종종적 종적 종적 수평을 뭐라 그래 수평을 가로횡 횡적 이런 것도 용어 모르니까 문제 자체가 승리 말하는 거야 그 학생들은 용어가 딸리니까 어 수평 수직은 따라도 행적 종적 모르는 놈이 있고 자 그럼 보자 개청제 원리는 자 자 자 자 봐 그러면 일단 상명하보기 상명하보 그러면 자 봐 그러면 장점이 뭐야 위에서 시키면 밑으로는 빨리 빨리 따라야 되죠 그러면은 행정능률이 떨어져 올라가 어 좋아요 장점으로 근데 봐 근데 봐 근데 앞에 뭐 써놨노 자 무리한 동감처럼 무리한 무리한 자 자 자 봐 봐 봐 봐 봐 내가 상급자야 야 하급자야 그럼 내가 지휘명령 하겠지 그럼 내 지휘명령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면 합리적일수록 야가 군말 안하고 속으로도 군말 안하고 따라 하겠죠 그럼 내가 뭐고 상급자로 야 쉽게 시키면 해 까라면 까 그러면 야들이 뭡니까 물론 하급자기 때문에 따라서 시키면 하겠지만 불만이 생기겠죠 이대나 그거 뭐고 위아래 관계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한 적용도시 뭐냐 하면요 그냥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지휘하는 게 아니고 막무가내 지휘하는데 이 말이야 이대나 그러면 상하관계도 뭐고 서로 뒤틀어지겠죠 그럼 서로가 협조 잘 안하겠죠 그래서 뭐 뭐냐 하면 그 이야기에요 지금 그래서 뭐고 행적 조정을 아니고 종적 조정을 저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적 능률도 너무 무리하다 보면 이게 또 잘못 사면 이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하고 지금 이대나 뭔 말인지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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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제 라고 하는 거는 수직 관계 수직 관계 종적 관계인데 이때 종적이라고 하면 막무가내로 지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민주적 합리적으로 지시하면 밑에 놈도 잘 따라가야겠죠 그러면 서로 상하관계 서로 협조 조정이 잘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고 무리한 적용 이 말은 이제 막무가난데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밑에 놈들도 성질을 하겠지 쉬바쉬바 하면서 그게 뭐고 서로가 조정이 잘 안 된단 말이야 조정이 학업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고 뭐고 그러다 보면 애들은 능률도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잘만 활용하면 능률이 좋아지고요 근데 이건 무리하다는 말은 잘못 행사하면 밑에 놈들이 고문고문 안 할 수 있단 말이야 반항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애들은 일이 빨리빨리 못하는 거 빨리빨리 못하는 건 뭐라 그래 비능률 비능률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해설은 다 지우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이해 되나 그 다음에 2번은 배웠잖아 통설범위 통설범위 여러분들 계층의 수하고 업무의 복잡함하고 자 조직규모 크기하고 왜 반비례 반비례가 뭐야 반대 반대 그러면 자 계층의 수가 많은 많을수록 통설범위는 좁아지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통설범위는 좁아지고 알겠나 그 다음에 조직규모 크면 클수록 통설범위는 좁아지는 거지 이걸 반비례 반비례 정비례가 반비례 문제 좋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관리자의 공백 등의 대학에서 조직의 권한을 위임 대리 또는 유고관리자의 사전 지정 등을 활용해서 명령 통일 통일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업화 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져서 할거주의가 초래할 수 있다 자 여러분 할거주의가 뭐예요 할 자가 뭐고 나눌 할 자야 자 봐 자 그거 적어놔라 할거주의에다가 끼리끼리 끼리끼리 그러면 자 여러분 분업화 정도가 높아지면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져 이것까지 다 알아요 근데 할거주의가 뭐냐면 봐 그 조직 저것끼리만 똘똘 뭉친단 말이야 이게 할거주의야 또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부서이기주의 적어놔라 부서 저거 부서만 생각난 말이야 할거주의나 부서이기주의나 같은 거에요 이런 용어를 다 알아듭니다 앞으로는 자 됐습니다 자 13번 경찰 직업공무원제 자 이러보세요 직업공무원제 뜻이 뭐야 공무원을 직업을 생각한다고 그러려면 공무원을 오래 해야 되잖아요 신분 보장이 필수 조건이야 그래서 거기 실적주의가 신분을 보장하는 그 그거든요 제도거든요 그래서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로 발전되어가는 기반되지만 실적주의가 바로 직업공무원제도로 말하는 거에요 이걸 내가 밑에 뭐라고 적어놨노 밑에 밑에 그 해설에 당구장 표시로 다른 말로 해가 이꼬로 해가 뭐 되노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어요 이 뜻을 학생들 모르는 거야 뭔 뜻이 이거 이게 필수조건이 뭐야 필요조건 자 꼭 꼭 필요한 조건이 이 말이야 조건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야 충분조건이 뭐야 이거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 말이 아니냐 자자자 봐 직업공무원제가 되려면 조건이 4개를 다 돼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실적주의가 있단 말이야 실적주의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야 한번 잡아 봐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 이 말이야 필요 필요조건 알겠나 그렇지만 임만만 있다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머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알겠나 직업공무원이 되려면 조건 몇 개고 지금 그림상으로 4개인데 그중에 1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실적주의가 제일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고 그렇지만 이게 뭐고 임만만 있으면 충분하나 충분하나 꼭 제일 중요한 거 맞지만 충분한지 3개 더 있어야 되잖아요 충분조건이 충분하다 이 말이야 이제 이 되나 이제 이 되나 이 개념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조건이 필요조건이 뭐지 이게 도대체 자 봐봐 정보와 사회 정보와 사회되려면 필요조건이 뭐야 인터넷망이 구축되잖아 인터넷망 그죠 그런게 가장 중요한 조건잖아 그게 필요조건이 자 봐봐 인터넷망이라던가 이런 것 이런 구축은 정보와 사회를 가기위한 필요조건은 맞지만 충보조건 아니다 그것도 떠서 알겠나 그것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다 아니지 그것 빨아서 할 바 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질문 따로 오라고 내가 적어놓은 거야 행정학 책에 딴 교과서에 보면 이런 질문 나와요 그럼 학생들이 뭐냐면 앞에 그 기억은 질문을 아는데 만약에 봐 다음에 시험에 기억 대시 기억을 이래 나온 밑에처럼 나오면 어떻게 맞출 거야 실적주의는 직업 공무원제를 위한 필요조건이 충보열가 아니다 이게 뭔 뜻인지 모르는 거 틀린 거야 이게 됐어요 지금 하는 말 자 그럼 봐 그러면 오늘 또 집에 가면서 필요조건 잘 모르겠다 하면 인터넷 쳐보면 쭉 나옵니다 그런 노력은 해야지 그런 노력은 이거 수학에 나오지 수학에 수학에 나오지 이거 졸라 많이 배웠잖아 P2명 Q 해가지고 P2명 Q 지금도 기억나 지금도 내가 30년 됐지만 지금도 기억난다 야가 지금 야가 지금 화살피를 맞잖아 화살피를 맞으면 P나죠 P 야가 필요조건 P로 좋건 Q는 P에 대한 필요조건 됐고 됐고 무슨 말인지 자 니언은 니언은 자 봐 니언은 자 직업 공무원이 되려면 공무원을 오랫동안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독립성 중립성 확보 용이하다 자 오랫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행정이 안정적이고 계속된다 이 말이야 공무원이 바뀌는게 아니고요 그 얘기고 이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 직업 공무원이 되면요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통제를 못해 알겠나 무슨 알겠나 왜 근무하가 잘못 안하면 못 쫓겨내는 거야 그래서 행정통제라든가 행정책임 확보가 용이하나 곤란하나 곤란해야 되는 거지 이것은 이해다 이해 그 다음에 리얼은 뭐냐면 젊은 인재의 채용을 위한 연령제한으로 공직임용에 기회균등을 져야한다 자 여러분 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일반 공무원 시험은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소방이나 경찰은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40세 넘어가지고 걔가 조직사회 어디에 들어오나 무슨 알겠나 그래 제한한 이유가 제한하면 당연히 제한하기 때문에 기회균등이 져야 되는 거지 제한 동그라미 균등 져야 동그라미 연결되잖아요 이거는 지문 자체만 보더라도 맞죽겠다 제한하니까 균등이 안 되는 거지 이것도 이제 뭐고 13번도 뭐라고 12번처럼 사지선당 나오면 그나마 그나마 해볼만한데 이게 또 개수문제 나와서 얼마나 어렵겠나 그래 뭔 뜻인지 잘 모르는 상태인데 사지선당 같으면 맞을 확률이 50%인데 개수 나오면 맞을 확률이 20% 떨어집니다 바꿔 떨어져요 14번 이건 다 맞춰야 돼 이거 틀린다 이건 설명도 하기 싫다 설명도 하기 싫어 이거 틀린 인간들은 뭐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이건 다음번 3번 내가 하기 싫었습니다 15번도 봐요 15번도 15번도 자 지역사회경찰활동은요 1번 업무평가 주요척도가 사후 진압을 강조한 범인 근무 이게 전통적이야 이쪽이 아니고 사전예방을 강조한 범죄나 무질서 감소율 그 다음에 2번 이거 처음 보면 여기 보면 이웃지향적 전략지향적 문제지향적 있습니다 다 타기관과의 권한과 책임 문제는 갈등 구조가 아닌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의 공동 목적 수행을 위한 협력 자 서로 갈등이 아니고 협력해야 돼 협력 좋은 말 아이가 지금 자 이러면 봐봐 지금 우리가 자 봐요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 수는 뭐고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서로 협력해야 되고 어 뭐 이런게 이제 추가하는 가치의 가치 그 다음에 4번은 내가 뭐 지문만 봐도 알겠다 자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 활동 업무가 영역이 확대해 줄 것 여보세요 자 이러면 봐봐 너희가 나중에 봐 너희가 이제 자치경찰로 되면 어떤 일부러냐 하면 지금 현재 경찰들 경로당 가가지고 주민들 앞에 앉혀놓고 애로사항 듣나 신고하면 신고만 받고 가는 거지 근데 자치경찰되면 그래 흘러갑니다 경로당 찾아가가지고 주민들 불러놓고 요즘 뭐 힘든 건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적당하는 거야 할 일이 많아지는 거야 이 대안은 뭐 많은지 어 그 업무는 늘어나 그 다음 그럼 뭐예더노 그럼 지역경찰한테 일인 많아지면 권한을 맡게 되는 거지 왜 현장에는 너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근데 니가 어디서 났노 일선경찰관에 대한 감독자의 지위 통제 강조 이거는 뭐야 이거는 옛날 옛날 전통적 집권아 이쪽은 지금 붕권아 느낌이 안 옵니까 솔직히 이런 느낌이 있어야 경찰학은 앞으로 이제 고속 좀 합니다 알겠나 어 여러분 이거 4번 지문요 야 4번 지문 이거 대한민국에 경찰학 책 다 갖다 놔도 4번 지문 나온 게 없다 책이 없다 없어요 이거는 그런 그런 어떤 그 마인드가 형성 안 되면 쉽게 물론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지만 그것도 해야 되는데 제가 본 지문만 나오면 맞추고 조금만 바꿔보면 다 틀리고 선생님이 경찰하기 어려워요 공부를 그딴 식으로 하니까 어려운 거지 어 16번도 틀리는 사람들 왜 틀리는지 모르겠네 자 1번 1번 논증이 뭐야 우리 청원경찰은 뭐 없노 강등 없다 강등 그럼 2번은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 배치했을 때는 배치지휘를 관한 서장한테 통보해야 되고요 자 3번 봅시다 3번 청원경찰 갈로 안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경찰은 갈로는 조심하겠다 경찰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제외제 왜 제외냐면요 그럼 바깥에 청원경찰 밑에 적어놔라 민간인이고 안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장 밑에다가 공무원 공무원 그럼 뭐 야들은 신분이 틀려요 그럼 바깥쪽에 청원경 민간인인 청원경찰이 사고 치면 민법을 적용해서 그 입법이 뭐고 청원주가 책임져야 돼요 그럼 갈로 안에 국가기관이나 여기 근무하는 민간인 아니고 공무원이지 야들은 무슨 법이 적용될까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집니다 적용법규가 틀려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되고 갈로 안쪽은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갈로 안에 포함되면 안 되고 제외되는거지 2대나 4번 이런거는 4번 이것도 저도 처음 보는 질문이다 4지 선다형은 몰라도 맞출 수 있는게 많다 알겠나 1번하고 3번은 수업시간에 했는 겁니다 2개마다 충분히 맞출 수 있다니까 4번은 논점이 보니까 지방청장 성인 성인이 성인을 받아서 특수복장을 적용할 수 있다 17번은 이건 더 쉽다 이거 틀린 사람들은 집에 가야 된다 기억은 주의 이것은 보조 18번도 진짜 쉽게 나왔다 답은 1번인데 2번은 뭐 틀렸냐면요 2곳 이상의 경찰서관을 속할 때는 주체지 관할 서장이 아니고 관할 지방청장 3번은 12시간 24시간 통고 할 수 있다 4번은 주관자가 주체자고요 뒤에 주관자가 주체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이거 틀린 사람들은 진짜 할 말 없다 19번 또 수업시간에 합니다 다문화 사회 접근 유형 이것도 내가 찍기를 이틀 전에 찍기 하려고 하다가 까먹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뭡니까 우리나라 안에 뭡니까 외국인들 다문화 가정 많잖아요 소수민족아이가 문제 되기 때문에 내가 언급한다고 하는 게 그날 까먹었었는데 아무튼 이거는 수업시간을 하긴 했어요 가는 소수집단의 자결 이거는 이제 급진주의고요 저거 소수로 알아서 하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나는 기회평등 줄거봐요 기회평등 그 다음에 뒤에 마지막에 주류사회문화를 따라라 이게 이제 자유주의 그 다음에 단은 뭐냐면요 결과에서 평등 결과 동안 치고 마지막에 사회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법적 재정적 원조라는 이거는 조합주의 절충의 조합주의입니다 자 20번도 마약류도 제가 동영 모욕을 살 때 먼저 했는데요 이거 작년에 나왔다가 또 다시 1년 만에 나오는데 자 1번은요 러미나 러미나는 어존성과 독성이 약합니다 없어요 없어 강하게 없어요 그 틀렸고요 2번은 2번이 맞고요 카리소프로돌 카리소프로돌 일명 에서증인데 이거는 근골격계 진환치료되었고 가다 복용하면 인사불성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물봉 GHB 이것도 무생무치 무미가 아니고 무생무치 짠맛이 나지 무미가 틀렸습니다 짠맛 4번은 선인장 선인장 페이오토 선인장은요 메스카린 메스카린 제가 봤을 때는 20번을 내가 동용했지만 이걸 정리 못했으면 틀릴 수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자 그 다음에 봐 뭐 12번 13번 좀 어렵고요 어 11번 처음 보지만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도 박스 형이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조금 한 개정만 몰라도 틀 수 있잖아 이게 좀 까다롭고요 박스 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OX에 다 나갈 거고 나머지는 앞에 내가 봤을 때는 뭐 5번 정도가 약간 혹시나 긴가민가 했을 거고 나머지는 내가 봤을 때는 크게 그냥 지문 위주로 공부한 놈들은 조금만 바깥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평균이 생각보다 낮아요 평균이 75점만 먹어도 합격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준금속은 높을 거예요 다른 과목에 비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하고 경찰학을 잘 치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개념을 이렇게 이해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구창창 문제 말 푼다고 지금은 물론 적게 푸는 보다는 낫겠지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한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이런 틀을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해설강의 마치고 또 다른 과목도 들어보시고 출제 경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먼저 방향을 자기가 선도해야 되는 거고 선생님도 방향을 못 잡고 수업하면 똑같지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서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